김 차장, 나를 살펴내! 정보를 북으로 넘기는 일이 네 임무야, 그렇지? 말해. 네가 목 송산때문에 나를 공격해. 박평호 찾아올래! 거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! 네가 나만을 전복시키러 온 천부산이야? 네가? 네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천부산이 맞다면 너 절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. 네가 천부산이 아니어도 역시나 할 수 없어. 뭐야? 네가 인정할 때까지 있어야 하니까. 여긴 그런 곳이니까!